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즐거운 아 금요일입니다 불금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시장도 양호하고 오늘 닥터케이장 크게 한 끈 했습니다 자 뭐했다 그죠 현대차 한 끈 했다 이거지 현대차 강하게 상승하면서 60일에 딱 처박히니까 바로 차이시련 매수 이후에 한 9% 가까이 수익 내고 나온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4 3개월 동안 지지부진한 조정 다 피하고 딱 매수를 했는데요 자 올라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20일 기법을 조금 더 기억하기 좋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노다지 금광 금맥에 노다지 20일 노다지 기법이라고 명명했는데요 경상도 쪽에 갱상도 쪽에는요 노다지 먹는다 매번 먹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다지 우리 동준님이나 호중이나 이런 선수들은 다 알죠 야 노다지 먹네 그래서 20일 노다지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해 보도록 하죠 그것은 닥터케이가 팁2로 설명드렸던 내용하고도 같아요 자 닥터케이가 앞전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두 가지 명맹한 기법이 있어요 기법이라 하니까 좀 멋합니다만 기억하시라고 뭐다? 기관 외국인이 막 싹쓸이 들어오는 이쪽에다가 숟가락을 하나 탁 꺼보면서 형 나도 한입만 하는 숟가락 기법 이후에 20일 노다지 기법 자 한국 조선해양은 어떻습니까? 숟가락 기법도 되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 4 들어오는 거 봐 요우 그죠? 이렇게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좋은데 일단 아 21 노다지 기법의 기본은요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내야 됩니다 우량한 추식을 우량한 추식을 하는 겁니다 잡주 안해요 우량한 추식이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을 때 이제 시작하는데요 여기 고점을 보면 여기 인금부터 돌아서지만 자 너무 길어요 요렇게 좀 짧게 보면요 여기 정도부터 보면 자 여기 보면 추세선을 이렇게 또 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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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세를 여기부터 돌았습니다 여기 구간은요 240일 하나 빼고 다 돌았었습니다 그죠? 이러한 구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자 좀 더 정석적인 구간은 여기가 이제 되겠죠 자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20일 인근에서 매수하면 수익이 잘난다 여기 구간에 보면요 모든 입행선을 돌려낸 구간이 여기 구간입니다 자 20일 인근에서 매수하고 20일 이탈할 때까지만 들고 간다 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이 얘가 조금 깔끔하진 않아요 자 20일 20일 지지 안 깨지고 이탈할 때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애초 매수했으니까 여기 정도까지 수익이 났죠 그죠? 20일 밑으로 꼬꾸라지면 안에 요 다시 올라타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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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정배율이죠 여기는 60일도 있고 하니까 조금 어중간해요 여기서 매수해서 그죠? 20일 깨지기 전까지 계속 홀딩하는 기법 20일 깨질 때까지 들고 갈려니 여기서 여기까지 다 토해내는 게 싫다 그러면 매도 포인트를 잡아가는 기법들은 팁3, 팁4에 의해서 팁5까지 해서 월선 이탈시 볼린지 밴드 이탈시 목표치 달성시 그렇게 매도한다 라는 것까지 쓰면 21기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21기법 이거 하나만 써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딴 것도 한번 해볼까요? 딴 거 현대제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거는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네 그죠? 여기서 여기를 딱 돌파하면서 여기 여기니까 여기를 딱 돌파하면서 모든 입평선 다 돌려내는 다 돌려내는 우상량 초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주식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다 잘 듣고 있다 1번 눌러 예이야 주식 언제 한다? 잘 봐요 퀴즈 나갑니다 자 주식 언제 한다? 여기서 한다 1번 아니야 여기서 해야 된다 2번 빨리 남겨봐요 주식은 어디서 해야 된다? 1번 구간에서 해야 된다 여기 1번 노란 거 1번 아니야 여기 파란 데서 주식해야 돼 2번 빨리 남겨봐요 그렇습니다 2번 구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1번 구간은 하락 구간이거든요 하락 구간에서는 페이크가 약간 있었는데 역시 탑인 똑똑해 안 속네 그죠? 1번 보통 1번 눌러 예이야 하니까 1번인가? 1번 누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2번 눌렀어요 맞아요 하락 추세 때는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상승으로 돌았을 때 하는 겁니다 오늘 린다님은 제가 붙잡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야 이런 데서 잡으면 끝내주는 거 아니야? 이런 데 잡으면 여기서 잡아라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맞긴 해요 근데 여기에 사가지고 여기가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까지 안 올라가고 여기 좀 가다가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칼손절이 되는 것 같으면 또 모르는데 칼손절 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러면 비교적 이런 구간이 그런 데 아닙니까? 와 좀 빠질만큼 빠지고 반등하네? 올라갔을 때 잘 못 챙겨 먹고 내지는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깨질 때 안 던지는 거 어떻게 되든 이만큼 빠져버리는 겁니다 린다님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잘 안 줘요 하락 추세에는 그런데 돌려내잖아요 기회를 좀 줍니다 기회를 20일 딱 돌파는 여기잖아요 그죠? 5일 이탈할 때 던진다 팁 3까지 쓰면 이만큼 먹었고 다시 20일에서 반등할 때 여기 사 이탈 안에서까지 들고 가고 5일선 이탈할 때까지 들고 간다 던지고 20일에서 다시 반등하면 사고 이탈 던지고 다시 사고 5일선 이탈 사고 아 팔고 사고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자 사고 팔고 사는 포인트만 일단 먼저 하자면 이게 다 살 수 있는 포인트잖아요 그죠? 매도는 여기 이제 매도 넣은 겁니다 그런데 더 잘하려고 한다면 5일선 이탈하는 은봉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삐져놓은 그죠? 과하게 오른 이렇게 과하게 목표치보다 과하게 오른 이런 구간에서는 그죠? 예측 매도한다 볼링저밴드 삐져놓으거나 목표치 이상 나온 상황에서는 매도한다 라는 걸 쓰면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 아니더라도 맨 처음에 초보자적인 입장에서 21임금 딱 이평선하고 인접한 지역에서 이런 구간에서만 사고 이탈할 때 팔아도 수익이 충분히 난다니까요 자 여기서 팔았어요 그죠? 여기서 잘 끌고 와가지고 한 번도 안 던졌고 여기서 딱 던지는 자리가 오는 겁니다 수익 많이 났어요 다시 언제 산다? 20일 기법이니까 노다시 먹어야지 올라가 여기입니다 여기 20일 올라탔어요 샀어요 아직 20일 여기 깨지니까 던져 그러면 얼마 먹은 거 없어 찔금이야 다시 올라타죠 다시 사요 아직까지 수익 중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위로 쭉쭉쭉쭉하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닥터케이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사서 하나 둘 셋 3년속 양봉이 나오면 대형 우량주는 대체적으로 한번 조정받더라 라는 걸 적용해서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밀릴 때 분할 분할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응용 패턴이겠고 맨 처음에 노다시 20일 인근에서만 아 매매를 해도 노다시가 날 수 있는 저 그런 기법이다 20일 기법 한번 잘 여러분들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지켜보시라니까 실행에 옮겨보시라니까 실행에 안 옮겨요 셀트로 한번 봅시다 저 기법대로 하면 최근에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그런데 중장기랍시고 안해 중장기랍시고 안한다고 그러면 되겠냐고 기본인데 기본이 억울해지면 안 되는 건데 그죠 자 하락하는 추세 돌려냈습니다 이런데 20일 근처를 잘 안 왔어 그죠 그런데 매도 포인트를 먼저 말한 게 여기거든요 39만원 매수 포인트 어디서 이야기했다 그렇습니다 32만원의 매수 포인트 32만원 샀다 칩시다 그리고 던질 기회 아직 안줘요 이제 던집니다 언제 34만원 되겠네 그리고 2만원 먹었어요 먹었죠 다시 올라탑니다 샀어요 바로 깨집니다 던져요 손절 찔끔입니다 다시 올라탔습니다 다시 깨져요 이번엔 번전보다 약간 놓쳤어 그런데 이거는 정석이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기법을 안다면 정고점 인근에서 밀리면 던질 수 있다 몰라도 된다 이거지 그럼 정석만 해보자 이겁니다 올선 리터라는 장대 음봉에서 던져야 되는데 내지는 21리터를 할 때 던져야 되는데 던졌냐 말이지 중장기 한다면서 안 던진대요 자기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30 28만원까지도 가는 거 아닙니까 40만원짜리가 12만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30% 더 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중장기라고 무조건 방치해두는 게 중장기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죠 올선 크게 이탈한다든지 음봉으로 크게 밀린다든지 그러한 모양이 나오면요 던졌다가 다시 지지할 때 사면 된다 이거죠 최근에 그러면 어디서 이야기했다 셀티린 헬스케어 의 경우입니다만 그럼 돌아갑시다 셀티린 헬스케어로 여기서 딱 사 그러잖아요 20일 20일하고 붙었어요 20일 위에 있어요 둘 다입니다 20일하고 붙었기도 하고 60일 하나 빼고 20일 돌파하니까 사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지와 정황의 의해서 60일은 저항 받을 거면 한 번에 못 넘어간다 거든요 여기서 매도 딱 해버립니다 기준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기준대로 하잖아요 기준대로 보랑이님 어려우면 마르고 닳도록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기 인근에 다시 와서 양봉 딱 세우면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이렇게 60일 20일 인근에서 양봉 딱 세우면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삽니다 사요 다만 너무 음봉이 크게 무너지면 조금 더 지켜볼 겁니다 하지만 크게 무너지기 보다는 적당히 여기서 반등하면 또 42만원권까지 적당히 갈 겁니다 여기 단기 박스권 정도는 충분히 이룰 거예요 자 오늘 21기법 재밌게 여러분들께 노다지 기법이라고 명명을 해봤는데요 적어도 우려한 종목이 21선 올라타는 그런 상황 그죠 아까 가장 명확하게 노는게 현대제철이었으니까 이렇게 20일 올라타는 그죠 이평선들 다 깔아놓고 상승초입에 매수한다면 20일 인근한 지점에서 매수한다면 이렇게 많이 이격이 떨어진 지역 말고 20일 인접한 지역에서 산다면 적당한 목표치만큼 가서 매도로 한다면 수익이 노다지 나을 수 있다 해서 21노다지 기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잘 모르시겠으면 몇 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이제 금요일이니까 주말이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으니까 조금 릴렉스 하시고 또 다른 또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키였습니다 바이바이